내가 듣기만 했는데 자리야 귀엽네 세골강하고 장구야하고 바보같은 남자 이거 한번 불러보잖아 세골강하고 바보같은 남자 그만해 세상 오를떠 가죽할게 죽음과 죽음을 살리기 귀엽지 그냥 조작을 할 수만 있다던가 그것도 믿고 불안을 가면 되지 어쩌다 이 세월을 가게 돼 흘러도 가는 꽃불이 아니냐 한국의 해처리 사랑하는 건 네가 여행을 시골만으로 짐짐을 시골자 고마워 상추올림 사랑하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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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독노아 가죽할려니깐 중단독노아 가죽할려니깐 후회 없이 살다가 가만히 있니 미련없이 가변해지니 자꾸 이 인생을 세월감에 대해 흘러가는 꽃잎을 희망하니깐 하늘의 철을 찾아봐라 깨닫혀 지고만고 지지지 울지마다 후회 없이 가만히 있니 사촌이 부서는 남처럼 바탈일자 사촌이 부서는 남처럼 바탈일자 본인도의 고민을 지지나 집단와 가죽할려니깐 잘해 증여해 멘드란디스 최 وال lib 김 시민의 Kolly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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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가시긴 low-py- low- otur 울려도 해보나 보고 기다리도 보지 않니 무심한 호흡이 없었니 오늘 밤 오는 입 위에 고개를 갈래 울려도 해보나 보고 있어 맘이 말씀하시고 울려도 해보나 보고 있어 울려도 해보나 보고 있어 울려도 해보나 울려도 해보나 내 앞 속에 초반한 것 같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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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놓는 곳에다가 먹고 난 너무 못할까 오십만 원 우리 무력에 질리 오늘 밤 밤 공간에 믿는 게 고백을 할 때 우려운 우리 무력에 짜증나는 데 나라 하나는 없겠다면 또 좋아야 될 것 같더라도 시끄리도 옮겨 찾아옵니다 도련히 오시던 이 날 도련히 오시던 이 날 내 가슴을 치고 많아 죽어서 내 가슴을 치고 많아 죽어주세요 자료 온몸 맞춰서 경매 제 이름은 심쿵의 본발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자 켜고 갑시다 왜 계속 좀 나 도련히 오시던 이 날 내 가슴을 치고 안타까운 시간이요 오지지만 왜 하루하루 고고 오지 미용이 많이 되지만 우리의 영광은 되지만 원창길 헌법한 땅을 잡을 수 있는 장면이 우리의 영광은 GI 갈라 우리의 영광은 되지만 한 번도 나무하고 누구나 한 번도 다 죽은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몸을 잊지 않는 세월 하루도 더 좋아하지 네 요리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찌만큼 내 몸과 땅을 잡을 수 없다면 소원을 잊지 않는 세월 하루도 더 좋아하지 네 요리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소원을 잊지 않는 세월 하루도 더 좋아하지 소원을 잊지 않는 세월 하루도 더 좋아하지 소원을 잊지 않는 세월 하루도 더 좋아하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지요? 그래도 오호타니 좋네 뭐 또 난로도 따뜻하고 좋지요? 오늘 낮에는 이 난로도 없었어요 어제하고요 어제 오셨지요? 안하셨어요? 아 그래요? 좀 신나게 놀다가 또 노래도 한 곡씩 하고 들어가세요 자 갑시다! 박수를 많이 치주셔야 돼 그래야 힘이 나서 잘하지 그지요? 큰 말은 맞죠 응 큰 말은 맞죠 우리 시뻘어 걸어 걸어 매달려 올려 가로 동작 동작 paralel 눈물받을 수 없으며 오늘을 잃으며 추억받고 다져주지마다 다 믿음을 보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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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만큼 가보치야 하는 동력한 말덩 서로를 흘러내려 하여 가볍지를 내 몸을 못하고 살았다 진한 살 암흑 속에 넌 너와 그 시원의 오늘을 위하여 오진 세월을 따여 보았다 이제는 시원의 오늘을 위하여 눈물과 눈물이 흘려 보아를 빌려 오진 세월을 따여 보았다 이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네요 고향 생각도 나고 과거 생각도 나고 그냥 목이 조금 매였어요 죄송합니다 기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내 술음에 받쳐서 그러면 신나는 걸로 좀 주세요 내 마음이 좀 그래요 오 사람들이 좀 많이 오셨네 제가 또 신나니까 그렇지 그죠 자 노래 한 두 곡 더 주시고 내일 저녁에는 여러가지 공연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오셨어요 예상book quatro 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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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네에 참기름 영혼자의 가슴을 해라 손을 펼친 삶때문이야 떠나가 보니 사랑이 나가면 사랑한다 말은 결제시옵나 발짝도 못 쳐다보니 생일이 이어주고 노래해줬네 존재한 해결수 맹을 발라낸 때 상을 지적 영혼자의 일을 내 모습을 가르쳐 이런림이 기쁜 사생이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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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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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그 때 뭐 힘들 필요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 때 안 계시면 제가 그냥 슬쩍 몰래 가져올게요. 신고만 안 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제가 5,000원을 아무래도 좀 더 해야 될 겁니다. 말 것도 없으니깐 안 하면 돼. 말 것도 없으니까 안 돼. 이거 내가 손을 두드려 써야 되니까. 나 갈게요. 일단 전화 주세요. 아, 자, 그러면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천지신명님. 1,000원, awards. resign. ений. 천재신명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네요. 자, 그쵸? 5백 맞죠? 5백 맞죠? 네, 맞죠.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두 개죠?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 한번 올려주시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 호주머니 깍닫고 있어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금 내는 거예요. 우리 앉아계시는 호주머니에서 다 내는 거예요. 한 장 아니잖아. 그치? 분명히 5,500원짜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내가 훔쳐온다? 여러분들 주문해서 제가 가져올 거예요. 네, 자, 이거다. 다음으로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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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지금 우리 저... 예, 사모님 오줌에서 5백 훔친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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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한테 훔치지? 또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3,500원이네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니, 2,500원이에요. 2,500원이에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한동이 오줌이 있어도 배가 안나 pierwsze 아하하 지금 마술에 계시는 분이 마술에 계시는 분이 병금도 선수예요 거짓말하지는 않잖아요 5천원 5천원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술도 잘하지만 병금도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병금시효 하는 분이 딱 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직접 중국에 가서 병금시효를 대화하고 왔어요 병금시효가 뭔지 아시죠? 가면을 쓰고 얼굴이 바뀌는 거 싹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얼굴이 그게 병금시효인데 우리나라에서 딱 세 명 있어요 세 명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여주려고 그걸 가져왔는데 사람이시야 보여주지 예 저 바다에 숭어라도 오라고 해서 어떻게 안치든가 어떻게 지금은 저 난로 하고 이 난로 하고 있으니까 저 훈훈합니다 오전에 추워서 아주 거짓기도 싹 얼어붙어 버렸어요 난로 저는 어제 고장난 거 고쳐 갖고 와서 오늘 놓았고 요거는 우리 후배가 형님 고생한다고 또 난로 하나 또 사 갖고 와서 선물하고 가네 제가 여기 백수살거든요 영광 백수 약수리 살아요 예 이게 이게 네 예 어디 죽살이 근데 의사 안병이 많더라 예 그리고 이제 사기는 광주에서 사는데 지금 태그가 백수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도 후배고 다 후배에요 예 그래서 아 우리 팀에 지금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 분바들이 저기 보면 오뚜기 품바 공연당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사진이 전체 다 나와 있고 저 앞에는 지금 예 한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저 앞에는 그 사람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들러서 지금 했는데 이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정복을 다니면서 공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술뿐이 아니라 예 저는 불쇼 촛불쇼 예 그런걸 또 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커스단에서부터 불쇼을 했기 때문에 예 독주 선커스단에서 불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해요 제가 예 노래 한 두어곡 해드리고 난타 한번 쳐드릴게요 난타 야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모든 근심 걱정 집안에 있는 우암 같은 것을 싹 버리시고 여기다 싹 버리고 가세요 예 하나님 열풀 목목은 여성뿐인 것 같다는 소리도 있느냐 다시 임한 소식을 잊어버렸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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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하시라고 빌어드릴게요. 박수도 많이 찢으시고 사람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분위기가 참 좋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아주 열심히 신나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저녁에는요 공연도 많이 해요. 한마는 각소리, 악무님이나 한마는 여자 각소리, 우리 엄마도 오시면 후려자는 웁니다. 까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나오세요. 낮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신나게. 우리 1월 3일까지 해요. 2일 날, 2일 날, 2일 날까지. 예? 2일 날, 2일 날까지. 2일 날까지 한다네, 1일까지. 또 시간 낳으시는데 이 동네 사세요? 네. 여기 다리 건너서 사시는구나. 그러면 저녁 먹고 나오세요. 사잘히. 아버지 옆에 띄우돌 먹으세요. 이제까지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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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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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남자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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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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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